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시상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 하나흥냉상은요 수상작은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레미제라블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레미제라블 팀이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객석에서 멋진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레미제라블은 대학생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소감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상을 저희에게 주신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구에 와서 공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딥프 대구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관계자 여러분들과 대구 아양아트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말 많은 도움 주셨는데 저희 많은 도움 주신 교수님분들과 그리고 상하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가장 뿌듯해하고 계신 저희를 이만큼 이끌어 주신 이기도 교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년 동안 준비한 공연이 끝나서 다들 너무 아쉬워하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공연했던 그 순간 다들 정말 너무나 빛났고 값진 시간을 함께해서 저는 정말 행복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